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신을 경영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는 한 유력한 방송인들의 라크차 충돌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둘러싼 여러가지 의혹들이 이렇게 일파만파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그 라크차의 주인하고 유력한 방송인 사이에 오고 갔던 그런 내용들 전화 내용들이 고스란히 녹취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웃게 만들기도 하고 또 씁쓸하게 그런 기분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한 유력한 정치인의 댓글 조작 사건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였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보고 갑니다. 사실 사람이 한평생은 짧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길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사회의 대과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아오신 분들을 보면 참 애를 많이 썼다 혹은 또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만큼 공적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큰 누를 끼치지 않고 한평생을 잘 정리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대, 30대에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은퇴를 전후한 시점입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면 또 한때는 잘 나가기도 하고 또 중간에 엎어지기도 하고 또 재개하신 분도 계시고 또 잘 나가다가 만년에 큰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삶은 다양하게 이를 때 없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최근에 보도가 되는 사건뿐만 아니고 제 자신이 그동안 지인들을 통해서 비교해 볼 때 그런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은 사람은 참 삶이라는 것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날릴 정도로 대형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연인으로 막 이렇게 살아간다면 조금 그런 위험이 덜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얼굴이 알려졌거나 남들이 불우한 자리에 앉거나 타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의 자리에 그렇게 위치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누리는 그런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걸맞은 도덕적 의무, 윤리적 의무, 합법적 의무 같은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주어지게 마련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 사례에는 누리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치료해야 될 비용에 있게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약점이 많지만 가능한 원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때로는 어떤 것에 의해가지고 자신의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자신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 또 지키고 싶은 것, 또 자신을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같은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로 치사하지 않도록 행동한다. 나는 절대로 머무한 상황에서는 머무하지 않는다. 이런 방법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어떤 실용서를 보니까 그것을 라이프 디시전이라는 그런 용어로 표현하더군요. 최근 한 방송인들의 방송을 보면서 집사람하고 나눈 대화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당신의 어떤 외딴 방에 아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아가씨와 당신이 같이 있었으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의욕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 같으면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의욕을 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굉장히 단련하고 조련하고 보호하고 때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타인들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공명호TV에서는 사람이 살아가야 될 도리,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